김학의 불법 출금 외암 행사 의혹 사건들의 관여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원 검사가 불법 출금 사건을 위해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동부지검에 내사 사건 번호를 허위로 게재하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안양지청의 이기원 검사에 대한 검사 비위 사실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자생적인 활동이라든지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스네스 무엇인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5월 7일에 열린 이기원 검사에 관한 공판 준비일 길에서 이기원 검사에게 불법 출금 지시 내지 부탁한 사람이 바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임이라고 그리고 검찰이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시인지 아니면 부탁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당시 선임행정관이죠. 민정비서실에 선임행정관이 이기원 검사에게 부탁 혹은 지시를 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섰는가 윗선은 어디까지인가 누가 관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수사 중단 요구의 최종 윗선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기원 검사는 그 무렵 자신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당신은 선임행정관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다시 상급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기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기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무난히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직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또 이것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기입니다. 이기원 검사가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소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중앙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공소장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이나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월 13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앙일보 보도 단독 이승윤 공소장에는 조국 이기원 수사 말고 유학 보내라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자분들이 제게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밝힙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압박도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외압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는 다른 외압 행사자들에 대한 내용도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는 안양지청의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의 A직원과 B서기관에 대한 출금의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하자 경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상당히 압박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윤대진 당시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불러서 강한 칠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 이런 내용이 아마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같은 말투로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같은 회의에 2019년 7월 2일 날 배용은 차장검사 및 수사팀과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 후부터 많은 그런 압박이 들어오자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안양지청장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긴급 출금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경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또 대검은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독촉을 하니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수사 의뢰한 부분만 정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 이것이 바로 수사팀과 배용은 차장검사와 또 안양지청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또한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된다는 그런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 외압의 고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대진 당시의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그리고 배용은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현천주 지검장입니다. 등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공수처로 5월 13일 날 이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유야무야 시도를 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치 고구마 능쿨이 계속해서 이렇게 댕겨져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윗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공수처가 그 같은 수사에 손을 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3월 18일 날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고 3월 22일 날 위법적인 불법 출금에 대한 그런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일 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같은 해에 7월 2일 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사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전모가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도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